반갑습니다. 오마영태의 홍성삼입니다. 지난 대구전원주택의 구둘현장을 기준으로 구둘 놓는 순서를 정리한 영상입니다. 기존 보일러 난방을 하는 방을 구둘방으로 개보수한 건으로 구둘방 만들기 상담에서 작업 그리고 마무리까지 순서를 정리합니다. 1차 상담을 통해서 진행 방향과 진행 과정을 설명드리고 대략적인 견적을 상담합니다. 그리고 집주인분의 의사결정이 되시면 현장을 방문하여 구체적인 작업 방향과 스케줄을 조율하여 작업을 진행합니다. 시공 전과 시공 후 사진을 확인해 보시죠. 이렇게 완성까지 하는데 대략 한 달 보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혹시 왜 오래 걸릴까 하고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저희도 빨리 해드리고 싶지만 구둘 시공은 연기 새는 부분을 잘 확인해 가면서 진행해야 하고 바닥도 잘 말리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오래 걸립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바닥 철거를 시작으로 작업이 진행됩니다. 첫번째 철거입니다. 철거는 역시 먼지와의 싸움입니다. 두번째 구둘을 놓습니다. 세번째 아궁이를 만듭니다. 네번째 불뚝을 만듭니다. 여기까지 끝나면 부지런히 불을 떼주셔야 합니다. 왜냐구요? 그래야 바닥이 잘 건조되죠. 다섯번째 미장입니다. 이번 경우는 황토벽면과 천정수리까지 추가된 상태입니다. 바닥 건조 상태를 확인하면서 중벌과 마감 미장을 합니다. 여섯번째 한지 장판을 합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한지 노벨은 찹쌀풀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한지 장판도 수제 콩뎀 작업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한지 장판이 기존 장판 색상과 다르죠. 이상 구둘 작업 순서를 정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